인기정 세우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기님 최고예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뜨겁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건 좋은데 배우들이 얘기하실 때 플래시만 조금 조심해주세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뭐 그 정도면 양해해주시겠죠? 오늘 이 상영에 오시는 게 굉장히 전쟁같은 추천률 경쟁을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한국 영화고요 한국 영화 최초로 시리즈가 1,2편이 모두 천만 관객을 높아는 쌍천만 기록을 해온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을 다 같이 좀 축하를 하고 영화 주역이 많은 사랑을 주신 관광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예요 저희가 소개사로 계속 감사를 전하고 계시죠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 만난 인사 한마디씩을 들어보고 또 쌍천만 기록한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좋은 건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김용화 감독님께서 인사 한마디 그리고 1,2편 모두 천만 기록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감독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현재 차에서 매니저 내보내고 약 1,20분 정도 이렇게 혼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오르면서 눈물도 좀 흔들리 청승맞게 좀 했습니다 미스터 고란 영화로 너무나 크게 실패를 해서 다시는 영화 감독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큰 용기와 선물을 주셔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입니다 1분때는 제가 없었죠? 이 GV 네 2분때는 나왔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화입니다 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부에 이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천만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2부에 이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기 힘들게 오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네 천만이라는 숫자를 사실 저는 뭐 생각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1부 끝나고도 사실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GV나 무대인상을 담은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환호해주시고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영화가 참 올해 기억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와 예뻐요 갈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감자 김장이죠? 예상 높은 분이 오늘 오셨죠? 1부와 2부의 상영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하는 자리고 그리고 오늘 관객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부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낳으시고 우리 곁들 떠나신 김장훈 씨의 상영을 모셔봤고요 저희가 이미 지금 관객들 오늘 만날 호감 그리고 쌍천만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씩 했거든요 세태현 배혜한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쌍천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 얘기하듯이 너무 기분 좋고요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행히 1편이 잘 됐어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1편 다 천만이 넘는 이러한 대기록을 세우고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1편 1편 1,400을 깨야 되니까 좀 더... 성공스럽지만 조금만 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라디오스타 녹화...